날씨 오늘 너무 좋지 않아요? 자 아직도 앞쪽에 비해 뒤쪽에 함성소리가 매우 점잖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함성의 농도와 오늘 제가 할 공연의 농도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세계 최고로 큰 함성 절판에 지축한 미스야!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남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 오늘부로 너희를 변해 이되기 위해 데뷔모델 코믹 멜로 액션 에로마뱅을 걸 찍으시죠! 지금부터 오른쪽 왼쪽 가운데 뒤쪽 차로완 출연ía streng 구원 warm 위해 예 웬 우뼈 기원 너를 슬프게 하다 오늘 모습도 이쁘고 뭐야 오늘 그러자 그녀가 웃는 항상 개인기와 신기한 이벤트 춤기다 꾸몄으니 고음을 한 달에 말씀하니 오늘의 띠울 땐 댄스 뮤직비디오드 잡을 땐 빈트 퍼플 때 한 명도 빠지멈시 너를 멍게 해 이미 돼요 너를 멍게 해 주게요 결기와 노래를 해 코멘트까지 다 해 줄게 그대 너를 멍게 해 이미 돼요 옆에 난 웃게 해 줄게요 언제나 저를 밝은 마음을 내어 난 그대의 연예인 난 그대의 연예인 난 당신의 연예인 난 당신의 연예인 난 당신의 연예인 난 당신의 연예인 반응은 싹 오, 소의 igans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오, 소의 잠시 이렇게 때로는 영화되고 간다 때로는 코미디어 간다 때로는 탈레지 간다 때로는 가수 너의 기능에 달아난 난 그렇지 그대인 것들이니 되어 평생은 언제나 저를 내 그 마음대로 내 그 마음대로 내 그 마음대로 나는 her Blick 내 그 마음대로 내 그 마음대로 너의 우생의 우생의 우생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올해로 데뷔 19년제를 맞이한 가수 싸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